네 안녕하세요. 보험포니트 조정아입니다. 이번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 사례 중에서는 전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WPscan, 워드프레스 취약점을 찾는 자동화 분석 도구의 패킷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남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전번에 제가 ICS 시스템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워드프레스 테마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구성을 해서 WPscan을 한번 실습을 하고 직접 패킷을 한번 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독허 환경에다가 제가 워드프레스를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주소는 아마 패킷 주소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상으로 저희가 WPscan을 진단을 했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WPscan으로 이제 피켓을 제가 저장을 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운대로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통계, 우리가 종합적인 정보들을 얻기 때문에 스테디스 정보들을 확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이 어떤 식의 정보들이 남기는가 이 프로토콜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특징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HTTP 통신으로 그 워드프레스 WPscan 같은 경우에는 이 웹사이트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TTP 환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고요. 이 정보들을 보면은 이제 라인 베이스드 텍스트 데이터라는 것이 거의 많은 것들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웹사이트를 점검을 하다 보면은 리퀘스트를 날리면은 웹사이트 브라우저에 브라우저의 그 결과 값들이 나올 거잖아요. HTML하고 뭐 JS 파일, 그 다음에 CSS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이 남게 되는 것이고 이 미디업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사진 정보들이나 그런 거겠죠. 잘 안 보시겠죠. 이 미디업 파일은요. 거기에 따라는 어떤 리스판스 값에 대한 사진 파일들, 정보들, 어떤 미디업 값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거의 다 이제 브라우저에서 정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게시판을 요청을 하면은 게시판 HTML 정보들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그런 안에 이제 텍스트 파일들이 이제 여러가지 있겠죠. 바로 이러한 텍스트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테스트 데이터의 베이스로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런 식으로 담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엔드포인트 컨버세이션 이게 양쪽 통신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가 공격자하고 우선은 당하는 쪽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1번하고 이제 뭐 2번, 그 다음에 254, 255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정보들이겠고요. 143번 지금 현재 보시면은 IP 정보가 컨버세이션 정보들을 봤을 때 이렇게 TCP 정보로 보시는 게 낫겠네요. TCP 정보를 보시면은 이제 80포트하고 443포트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167번 쪽에 80포트가 열려 있는데 166번 쪽에서 이제 계속 데이터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포트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서버겠죠. 여기가 167번이 워드프레스 서버일 거라고 측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6번이 공격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대상들이 접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정보들 이게 뭐 여기에 비해서는 대량이죠. 지금 이제 크기 정보들을 보시면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대량의 정보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티스 정보에서 HTTP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정보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패킷 카운트하고 리퀘스트 정보. 그래서 패킷 카운트 정보들을 우선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스태티스 정보, 우리가 상태 정보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 정보 기준으로 보시면은 역시나 이 4XX 우리가 페이지가 없는 페이지들을 확인하는 404페이지죠. 이것이 대량으로 발생했다고 하면은 전체 비율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433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370이면은 엄청난 비율이죠. 그래서 이 많은 비율들을 차지하게 되는데 약 한 85% 정도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이 정도로 되면은 우리는 아 얘는 스캐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웹 취약점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떤 디렉토리 기준으로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런 파일명들을 삽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없는 페이지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404페이지가 비율이 높다. 그래서 스캐너라는 것을 여러분들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킷 정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킷 리퀘스트 정보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난 뒤에 상세 정보들을 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패킷 리퀘스트 정보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현재 보면은 WP 쪽에 관한 인크루드 인크루드하고 그 다음에 컨텐트 정보 특히 이제 컨텐트 정보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테마라는 곳에 디렉토리, 이하 디렉토리 그렇죠. 테마의 이하 디렉토리에 이렇게 ZYW 해가지고 또 일정한 패턴, 스펠링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테마 정보들 같은 경우는 실제 워드프레스 테마 공개된 그러한 다양한 이름 정보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WP 스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캔을 돌릴 때 이 테마 중심으로 WT죠. 테마이기 때문에 VT 아니면 T라고 옵션을 주시면은 테마 정보들, VT, V까지 주면은 취약한 테마들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검사하는 이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WP 스캔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양한 정보들이 쭉 일괄되게 나오는 것이고 바로 이런 정보들이 아까 없는 페이지로 찍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좀 더 확인을 하나씩 하나씩 좀 확인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인더스트리얼 라이트라는 건 여기에 지금 하나씩 찍히고 있다가 인더스트리얼 라이트라는 데 테마에 갔더니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 페이지는 있다. 그쵸? 있기 때문에 그 이하 디렉토리에 대해서도 또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요. 그리고 JS 파일들도 확인하고 이미지 파일들도 스타일식 정보들도 확인한 걸 보니까 아, 이 페이지는 이거는 지금 현재 테마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테마,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테마가 바로 이 테마예요. 이거 이렇게 파란색이 있고 뒤에 있고 사진은 제가 붙인 거고요. 이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패키지 정보만 보더라도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쭉 되면은 포토 갤러리에도 이렇게 찍히고 있죠. 그래서 테마라는 것이 이제 현재 끝나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정보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 정보들도 우리가 확인을 중간에 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소리죠. 지금 저희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불필요한 파일들, 백업 파일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압축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조금 이게 아까 보다가 좀 흐트러졌는데 다시 좀 시간대로 시간을 좀 비율을 제가 기준으로 잡고 볼게요. 보시면 안 봤던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백업 정보들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유저 정보들을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저 정보 같은 경우는 이쪽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런 정보들이 있는가 그래서 유저 정보들이 나올 수 있는 곳들 author.site.match.xm파일 이런 파일들이 있으면은 또 유저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문자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있다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author.1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ICS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예, 작성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분명히 저희는 이렇게 author.1, 2 이런 식으로 봤는데요. 2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not found라고 이렇게 뜨죠. 그 다음에 author.3이라고 이렇게 찍으면은 또 데모라고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데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거가 활동이 뭐냐면 WP 스캔 같은 경우에는 요 사용자들이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만큼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아 여기에는 워드프레스에는 이런 사용자들이 있구나 라고 하고 난 뒤에 W 로그인 페이지 쪽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 뒤로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얘가 또 어떻게 검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다면 우리가 이제 상세 정보를 이제 보이도록 할 건데 어차피 요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오브젝트 파일이 있는데 실제 오브젝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스포트 오브젝트 파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정 어떤 파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은 요쪽 페이지 뭐 로그인 페이지에 좀 많이 이렇게 접근이 된 걸 보고 이 로그인 페이지를 찍으면은 요쪽에 로그인 페이지에 뭔가가 여러 번 시도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할 때 요 이스포트 오브젝트라는 기능들을 좀 활용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필요한 파일들이 있으면은 저장을 해가지고 가져오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와이어샤크 활용평등을 보시면은 제가 요거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WP 로그인 정보 페이지에 몇 번을 얘가 시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팔로우로 TCP 스트링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에 유저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피드 정보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RSS 정보들 같은 것을 쭉 확인했다가 사이트맵 이런 게 사용자의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아까 오스 쪽에서 1, 2, 3, 4, 5 이렇게 늘려가면서 사용자들의 게시물에 어떤 것을 작성을 하면은 그 사용자들이 페이지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사용자 정보들을 확인을 했단 말이죠. 확인을 해 보시면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얘는 이 WP 스캔이라는 그 페이지 그 로그인 정보들, WP 로그인 정보죠. 로그인 정보와 패스워드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대입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정말로 분석을 하다보면은 조금 살짝 맞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있을 수 없는 정보들이죠. 근데 일부 나중에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것은 또 그 CMS 관련된 게 CMS 맵이라는 그 스캔 정보가 있습니다. CMS 맵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CMS 맵이라는 그 스캔 도구가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P 스캔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으로 확인을 한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번 검사를 이렇게 패키지 정보만 보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했고요. 역시나 이제 자동 스캔 도구의 특징들은 이렇게 보면은 쿠키 정보하고 유저 에이전트 정보 특히 이제 유저 에이전트 정보에 WP 스캔이라는 이러한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IPS에서 이러한 룰들 WP 스캔이라는 룰이나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은 얘를 보고 이 유저 에이전트 정보에서 자동 스캔이나 도구 이제 차단을 한다든지 별조의 알람 탐지를 해서 알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쿠키 정보들을 보시면 워드프레스 테스트 쿠키라고 해가지고 이런 정보들까지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자동 스캔 돌리면서 아 이런 정보들도 쿠키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워드프레스 언더바 테스트 쿠키 아니면은 WP 이런 체크 같은 것이 들어가면은 아 얘는 IPS 쪽에서 룰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얘는 WP 스캔으로 자동 스캔을 돌리고 있구나 그래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WP 스캔 워드프레스 자동화 도구인 대표적인 동구 WP 스캔의 패킷 분석을 같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패킷을 남겨보고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